메모리얼 데이 연휴 메모리얼 데이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일 오후부터 오늘까지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데요 그래서 오늘 휴일이니까 캐주얼하게 뉴스를 갈까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니까 오늘 메모리얼 데이 세일 관련된 소식을 하나 좀 몇 가지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뉴스 좀 캐주얼하게 갈 테니까 함께 하시면서 부담 없이 영상 함께 하시고 또 남은 연휴 시간을 즐겁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메모리얼 데이 대박 찬스라는 걸 간추려서 전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소식은 전해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휴일이라 하더라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있는데 제목은 이겁니다 키워드는 연휴도 없는 험악한 날씨입니다 해당되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다른 키워드는 내가 주한미군 철수를 맞겠다 라는 것도 있고 또 미국 대표로 대만 방문한 한인 의원 얘기도 있습니다 또 태국 난민 8만 명 미국으로 자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바로 갑니다 먼저 메모리얼 데이 대박 찬스 소식인데요 이번에 그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소비자들이 좋은 딜에 신차를 장만할 가능성이 아주 찬스가 좋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벤토리 상황이 올해 들어서 가장 좋은 덕분에 신차 구매자들이 각 딜러에서 굿딜 매물을 찾을 수 있다 라고 언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지금 인벤토리가 많이 없는 게 그게 문제였잖아요 특히 중고차 같은 경우에 중고차가 사고 싶어도 차가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고차 매물이 많이 없어서 중고차 가격이 크게 올랐었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중고차도 많이 좀 좋아졌고요 공급이 그리고 특히 신차가 이번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신차 딜이 좀 좋은 게 많이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공급 부족과 높은 가격 그리고 높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서 구매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벤토리를 확보한 딜러들이 무이자도 하고요 또 리베이트도 제공하고 인센티브 공세를 지금 많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별히 이번에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조금 더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24년 올해 모델도 물론 딜이 괜찮습니다만 사실 2023년 모델이나 지금 2024년 모델이나 중고차가 아니라면 누구든 먼저 탄 그런 게 아니고 다시 새 차라면 사실 2023년 모델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2023년형 모델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딜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자 2023년형 모델 그리고 전기차 등등이 할인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대박 찬스입니다 자 이달 들어서 2023년형의 평균 할인액은 평균이에요 이거는 4,150달러입니다 평균 그리고 2024년형 올해꺼는 할인율이 한 1,750달러 정도 그러니까 2023년형을 선택한다면 뭐 굳이 그걸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걸 가리지 않으신다면 3,000불 이상 절약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입니다 보유 인벤토리 가운데 2023년형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뭐 다치의 경우는 53% 크라이슬러는 약 40%에 달하고 있어서 평균 할인액수가 큽니다 다치는 평균보다 더 많이 할인이 가능합니다 얼마나 할인이 가능하냐 6,700달러 정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2023년형 크라이슬러는 6,200달러 정도 할인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뷰익은 2023년형이 전체의 18% 재고를 차지하고 있는데 MSRP에서 평균 한 4,200달러 정도를 할인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된다고 합니다 2023년형 인벤토리가 가장 적은 건 일본차하고 한국차 쪽은 좀 적어요 도요다, 수바루, 혼다 등은 좀 2023년형 인벤토리가 좀 적은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한 1,500달러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습니다 도요다, 혼다, 수바루 그리고 한국차들도 모델에 따라서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지금 제공되고 있습니다 LA 인근에 LA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한인들이 많이 여기서 차를 사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 거기가 이제 뿌엔테 힐스라는 지역인데 뿌엔테 힐스 현대라는 곳을 예를 들어 드리면 전기차 아이오닉5를 5년 무이자 또는 7,500달러 리베이트를 지금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도요, 1만 달러까지 리베이트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리스를 하는 건데 그 경우에 가격에서 1만 달러를 리베이트 해주니까 그 리베이트 받은 가격으로 리스 프라이스를 정하면 되겠죠 또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경우도 쏘나타 하이브리드 그리고 투싼 하이브리드는 이자율을 좋게 준다고 합니다 3.99%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형 산타페 이건 하이브리드라는 전기차 말고 가스차 산타페 가스차 모델은 4.99% 이자율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이자율이 엄청나게 높은 상황에서 뭐 4.99 또는 3.99 아주 괜찮은 좋은 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오닉6 이게 이제 최신형 현대 전기차잖아요 아이오닉6는 최대 7,500달러 리베이트 가능하고요 그리고 코나 전기차 역시 최대 7,500달러 리베이트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는 아니면 48개월 동안 할부로 이것이 이제 펄채싱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이자율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아이오닉6 48개월 할부에서 구매할 때 이자율이 0.99% 1%도 안됩니다 0.99% 이자율로 48개월 할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기아도요 전기차 EV6의 경우에 2023년형에 대해서는 최대 9,000달러 리베이트 또는 72개월 무이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500달러 보너스 캐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형을 내가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이같이 아주 좋은 딜이 가능한 거예요 자 2023년형은 그렇고 2024년형 EV6 최대 9,000달러 리베이트 또는 60개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나쁘지 않죠 이것도 자 그리고 EV9 조금 더 좋은 차죠 EV9은 현금 구매할 때 최대 9,000달러 리베이트 그리고 할부로 구매를 하면 48개월 무이자 플러스 1500달러 보너스 리베이트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요 내용은 그냥 한 번만 쫙 들으시면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차가 빨리 지나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 내용은 요거는 정리를 해서 영상 설명란에 좀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대형 매장들에 지금 메모리얼대 연유 세일도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홈디포의 경우에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그리고 아웃도어 제품의 할인을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전제품의 경우에 구매를 하더라도 딜리버리 차지가 항상 좀 짜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품에 따라서 무료 딜리버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뭐 350달러 또는 500달러 그 이상일 경우에는 역시 무료로 딜리버리 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딜리버리도 종류가 있어요 딱 문 앞까지만 갖다 주는 딜리버리가 있고요 이걸 문 열어주면 집 아래까지 갖고 들어와서 이 박스 다 뜯고 분해해서 냉장고 어디다 놔드릴까요 그래서 냉장고 놔드릴 자리에 냉장고 딱 놓고 훅업까지 해주는 그렇게 해주는 셋업까지 해주는 그런 딜리버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후자의 경우에는 상당히 비쌉니다 한 뭐 150, 200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딜리버리는 뭐 한 50불 정도면 되지만 거리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완전히 집안에다가 설치해 주는 것은 그보다 뭐 150, 200불 더 비싼 상황인데 이 홈디포의 경우에는 일정 품목에 대해서는 딜리버리 차지도 물론 안 받고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박스 다 언박싱 해가지고 셋업 해주는 것까지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냉장고 하나가 더 필요해서 홈디포에 갔더니 일부러 좀 늦춰서 갔어요 메모리얼 데이 연휴 세일 할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한 달 전에 갈까 했다가 계속 늦췄다가 엊그저께 갔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얼 데이 이제 딜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딜이 있어서 기분 좋게 구매하고 온 경험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냉장고 가격은 사실 뭐 아주 최신형 뭐 큰 거 이런 거가 그런 거는 뭐 1500불, 2000불, 2500불 짜리도 있고 뭐 어떤 것은 냉장고 라기보다는 약간 그 장식장 같은 그런 거 인테리어성으로도 잘 만든 거 그런 것들은 뭐 가격 뭐 부르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그냥 일반적인 좀 그라지에 놓고 세컨더리 냉장고를 이렇게 쓸만한 그런 것들을 한다면 뭐 그렇게 안 비싸잖아요 그래서 사실 냉장고 가격은 뭐 그렇다 치고 딜리버리의 셋업 비용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 그런 등등을 추가로 낼 경우에는 이게 뭐 냉장고는 뭐 몇백불, 언더 1000불로 샀는데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살짝 짜증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제가 무료로 받았습니다 집 앞에만 놓고 가는 게 아니라 집 안으로 갖고 와서 언박싱해서 자리에 다 셋업해서 후꺼까지 해주고 하는 그것까지도 무료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구요 홈디포의 경우였는데 가격도 이제 부담함이 없어지고 일단 뭐 기분이 좋은 그런 딜 그런 차이를 경험을 했습니다 자 연휴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혹시 그런 거 필요하시면 오늘까지는 그런 거 계속 하니까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연휴도 없는 험악한 날씨 이게 지금 뭐 제가 뭐 냉장고 얘기하고 무슨 연휴 즐기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텍사스 그리고 미국의 중부, 중남부지역, 아이오와주, 미스시피주 이쪽 지역에는요 지금 토네이도, 폭풍, 우박 이런 것 때문에 연휴 즐길 여유 없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냥 바라는 바라건데 피해만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연휴 좀 못 즐기시면 어때요? 피해만 없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 자 일단 좀 전해 드릴게요 미국의 그 중남부지역 이쪽에 폭풍우, 토네이도, 우박 등 그 악천우가 잇따라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너무 악천우는 연휴도 없어요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그리고 아칸소주 등에서 강력한 폭풍우와 토네이드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1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이들 세계주에서 악천으로 인한 사망자가 11명 이상 최소 1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중부지역, 미스시피, 오하이오, 그리고 테네시강 밸리 지역 일대에서는 그쪽에 사는 미국인들 인구가 약 1억 10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3분의 1 정도가 거기 사는 거죠 그 1억 1000만 명 정도의 미국 국민들이 강풍과 우박의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와의 경계 인근인 텍사스주 쿠 카운티에서는 강한 토네이도가 이동식 주택 단지에 있는 모빌홈이죠 그곳에 있는 시골지역을 관통하면서 7명의 사망자가 또 이곳에서만 또 나왔습니다 사망자 중에는 2살짜리 어린아이, 5살짜리 어린아이 등 어린이 2명이 포함됐다는 참 안타까운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한인들도 많이 사는 텍사스주, 달라스 북쪽에 덴턴 카운티라고 있는데 그 덴턴 카운티에서도 토네이도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서요 재난당국이 구급차를 계속 보내고 헬리콥터까지 보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이 지역을 휩쓴 토네이도는 트랙터, 트레일러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들이에요 일반 차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잖아요 이런 것이 그냥 막 뒤집어지고 전복되고 해서 35번 프리웨이에 교통을 완전히 중단시킬 정도로 심각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아칸소주 또 부은 카운티의 작은 마을에서는 주택 여러 채가 완전히 날아가고 26세 여성을 포함해서 최소 2명이 이 때문에 집안에 있다가 집이 확 지붕채 날아가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최소 2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아칸소주 벤턴 카운티에서도 한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뭐 중남부 지역에는 여러 주 이름이 계속 나왔죠 자 또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주의 메이즈 카운티의 프라이어시에서도요 밤새 폭풍우가 내려서 이 때문에 두 명이 사망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곳곳에서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변전선 네 곳이 또 모두 파손돼서 대규모 정전이 지금 발생했는데 당국은 어제 병원과 그리고 정수장이 가동될 정도로만 전력시설을 복구했다라고 밝혀서 지금 아주 기본 시설만, 기본 인프라 시설에만 전력 공급을 하고 일반적인 가정에는 아직은 공급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미국의 그 정전 현황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웹사이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피해지역이나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poweroutage.com이라는 게 있습니다 poweroutage.com을 보니까 미국 중남부 지역의 그 광범위한 지역에서 강풍이 전력시설을 파손시킨 따스에 지금 현재 약 한 40만 가구의 전기가 끊긴 그런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안에 한 20만 정도로 내려올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또 어떻게 복구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역별 그 정전 규모는 미즈리주가 13만 4천 가구 아칸소주가 12만 천 가구 텍사스주가 8만 3천 가구 켄터키주가 2만 5천 가구 켄자스주 2만 2천 가구 오클라호마주 8,400 가구 등등입니다 기상천군 인디애나 남부와 켄터키 중부 또 테네시 서부 중부 등등의 새로운 토네이도 주의부를 또 발령했습니다 한번 훑고 갔는데 또 올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 악천후를 일으키는 강력한 뇌우도 현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주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폭풍우는 골프공 크기인 지름이 한 2인치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죠 골프공 크기죠 한 2인치면 한 5cm 정도 되죠 그 크기의 이루는 아주 매우 큰 이게 뭐 일반적으로 손톱 사이즈의 우박이 아니라 골프공 만한 게 하늘에서 그런 얼음덩어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큰 우박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은 휴일이라 하더라도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헌미군 철수 맞겠다 입니다 자 한인 첫 연방상원위원이 되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진 앤디 김 현재 연방 하원위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 하는 그런 상황이 올 경우에는 그를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120년 미주한인 이민 역사상 최초의 연방 상원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그 앤디 김 의원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것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고 나도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라면서 그 같이 말을 했습니다 자 앤디 김 의원은 또 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에요 연방 상원으로 올라가길 원한다는 것이고 상원에서도 그냥 다른 그 분과위원보다는 외교안보위원회 분과를 가고 싶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앤디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은 세계 경제 강국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위대한 혁신국가이자 또 문화 강국 중에 하나다라면서 미국이 뭐 위기 때나 혹은 또 뭐 한국을 필요로 할 등 그런 사안이 있을 때만 한국에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경제, 무역, 교육 등에서 상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게 하는 데에 내가 일조하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 또 유럽과의 파트너십 등등 이런 것 때문에 더 강해지는 그런 나라다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에게서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만의 이익을 우선하는 신고립주의 그 신고립주의의 외교 노선 경향을 나는 매우 우려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앤디 김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조금 더 이런 말은 자유스럽게 할 수 있지만 민주당 소속이지만 상원에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원에 가서도 또 외교 안보 공과위원에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하원에서도 외교 안보 위원이니까 지금 상원에 가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 상당히 미국에게도 좋고 또 우리 한인에게도 자랑스럽고 또 주한미군이나 한국의 외교 안보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앤디 김 의원 꼭 기억해 놓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기워드 미국 대표로 대만 방문한 한인 의원입니다 자 한인 영 김 의원 하시죠 연방 현직 하원 의원입니다 영 김 의원이 미국 의원 대표단 6명의 일원으로 어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체류할 계획인데 오늘 라이칭 더 대만 내만의 신임 총통을 만날 예정입니다 대만 총통실은 라이칭 더 총통과 미국 의원 대표단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번 방문은 중국군이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대만을 사실상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는데 그 군사훈련을 시작한 직후에 미국 의원 방문단이 대만을 방문한 겁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상징성이 있죠 중국이 대만을 아주 위협적으로 그 주위를 포위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데 미국 의원들이 딱 대만에 가 있으면 이게 함부로 못한다는 그런 여러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로 여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금 대외정책으로 고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외국의 처우에 외국인의 대만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번 미국 의원 대표단이 어제 대만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전달하는 메시지는 크죠 이번 미국 의원 대표단의 방문도 그 성격에 따라서 중국을 뭐 적절하게 자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 대표단에는 맥콜 위원장이 있습니다 리차드 맥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원장 외에 공화당의 한인 영킴 의원 또 조 윌슨 의원 앤디 바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지미 페레타 의원 또 크리스 훌라한 의원 등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 6명이 함께 갔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태국 난민 8만명이 미국으로 입니다 태국 내에 미얀마 난민 여러분도 난민 하면 중동지역에 가자지구 난민 이런 것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 지금 동남아시아에 미얀마 난민이 있습니다 자 그 미얀마 난민이 어디에 지금 있느냐 태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있습니다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난민 약 8만명이 그 이상이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에 따라서 미국으로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매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건 이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국이에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난민 8만명 이상이 미국 이주에 적합한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미국 이주를 희망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작년 5월 이들 난민들이 난민천에서 안전하게 벗어날 길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 재정착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습니다 이후 지난 1년간 유엔이 난민들의 이주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의 개인정보 확인 작업 인터뷰 등등을 한 결과 미국 이주 적격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관리들이 태국 내에 9개 난민천 가운데 2개 난민천을 가서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까지도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들이 언제 미국으로 들어올지 그리고 인터뷰를 한 2개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난민천에 대한 인터뷰는 언제 시작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태국 정부 측은 뭐라 그랬냐면 난민들이 1차로 올해 안에 다 미국으로 이주할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국에는요 그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태국에는 미얀마의 군사정권 미얀마 하면 과거 한 30년 전에 기억하십니까 범하라고 했잖아요 아웅산 폭발 사건 이게 범하라고 했잖아요 그 범하가 지금부터 한 20년 됐나요 그때 이름을 바꿨습니다 미얀마로 그러니까 이제 구 범하죠 미얀마 군사정권과 반군 간에 무력 충돌이 지금 심하게 일어나는 그 내전 상황입니다 미얀마가 그래서 그 내전 상황을 피해서 난민들이 그 옆 나라인 태국으로 지금 가 있는데 한 9만여 명 정도가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만 명 이상이 아마 미국에 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올해 안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거의 확실시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키보드는 대표적인 마초 국가인 멕시코에서 여성 대통령 탄생 눈앞입니다 자 마초 나라에서 여성 대통령 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 멕시코 대표적인 이 마초적인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 멕시코에서 여성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조만간 다음 주쯤에 인구 1억 3천만 명의 멕시코를 향후 6년간 이끌 지도자를 뽑는 대통령 선거가 6월 2일 치루어집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집권 좌파의 클라우디아 쉐인바움 후보가 우파 야당 연합의 소치틀 갈베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가장 유력한 두 후보 이분이 이 후보가 승리할까 이 후보가 승리할까 얘기했던 이 두 후보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두 후보 모두 일단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막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두 후보 모두 여성이어서 이 가부장적인 마초 문화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멕시코에서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멕시코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이 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당인 모레나 창당 멤버인 쉐인바움 후보는 출마 전까지 수도 멕시코시티의 시장을 한 5년간 지냈던 그 야심찬 정치인입니다 이분은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 유대계 혈통인 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나름대로 뭐 어느 정도는 금수저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이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물리학과 공학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보 이 사람은 우파 중심인 빅텐트에서 소위 연합후보로 나선 갈베스라는 후본데요 이분은 금수저는 아니고 반대로 어찌 보면 좀 흑수저 출신입니다 원주민 가정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가족과 함께 길거리에 나가서 땀알 멕시코 전통 음식이잖아 땀알을 팔면서 길거리에서 그런 걸 팔면서 집안 생계를 도운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러면서 공부해 가지고 대학까지 간 거예요 그녀 역시 멕시코 국립자치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한 뒤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 프로그래머로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나와서 자기가 회사를 차렸어요 스마트 인프라 시스템 관련 회사를 차려서 이 회사가 엄청나게 크게 커져서 사업가적으로도 크게 자수성과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기업 운영 수익을 아동영양실조 퇴치와 원주민 여성 경제 자립을 돕는데 재단을 만들어서 상당 부분의 수입을 그곳으로 기부를 하는 그런 일도 해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대통령 후보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녀의 공약은 빈부격차 해소 또 경찰 제도 개선을 통한 치안 확보 등등입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 가장 비판받고 있는 그런 정책이죠 빈부격차 치안 문제 이런 것들 지금 멕시코가 그게 가장 문제인데 그걸 선거 공약으로 내놓아서 많은 원주민 출신이라든지 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야당 연합 소속 후보입니다 두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될지는 아직은 박빙입니다 그런데 두 후보 중에 누가 돼도 여성이라는 점은 확실한 상황입니다 멕시코는 전 세계적으로도 남성 중심 문화가 강한 나라로 꼽히고 있죠 브라질에 이어서 세계에서 어찌 보면 두 번째로 남성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만 카톨릭 신자들이 많잖아요 로만 카톨릭 신자가 많은 그 멕시코는 사실 오랫동안 여성들의 가정 밖에 삶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 사회적 종교적 문화적 등등등 하지만 이제 이번에 멕시코 헌법 제정 후 200년 만에 첫 여성 대통령 탄생이 기정사실화 점에 따라서 멕시코 주민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로 각인될 대통령 선거가 다음 달 2일 있게 될 예정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의 여성 대통령 사실 뭐 잘 상상은 안 가는데요 이제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여성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뭐 거의 99%라고 현지에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성 대통령 후보가 지금 이렇게 두 명이서 경쟁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일과 관련해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눌러 놓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자막 제공지ense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iez Git진 등